짜라란 일어시리마스 저 아는 구독자님 만났어요 오 기몰라 오 대박 대박 1월에 되게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설마 명절에 양가 갔다 오면 되게 정신도 없고 순간 또 2월로 넘어가니까 남편이 우리 둘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후엔 데이트를 할 겁니다 일단 점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먹을지 한참 모르겠네 오늘 메뉴는 그냥 야매로 만드는 완전 초간단 해물유산슬입니다 저도 근데 중국집에서 유산슬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유산슬 맛을 좋아하고 또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야매스러워 조금 나는 부끄러운 요리입니다 원래는 그 멸치 육수 같은 걸 끓여가지고 내거든요 근데 오후에 남편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막 많지 않아서 그냥 끓인 물에다가 참치액젓 살짝 택отрchan коп히게 택배 엘 약간 그거는 상ią 아까 만들어둔 야매 육수 감자 전복 이번에 선물받은 그릇 꺼내봤어요 너무 예쁘잖아 짜라란 안녕하세요 그 자체 이 접시를 선물해준 사람에게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너무 예쁘다 난 유튜브를 한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초점을 모르겠어 잡혔어? 잡혔어요? 아니 모르겠어 이따가 김선생님이랑 영화를 보기로 했거든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슬램덩크? 무슨 슬램덩크 그게 나왔대요 그래서 엄청 유명한가봐요 근데 저는 슬램덩크를 잘 몰라요 강백호라는 등장인물이 하도 예능에 거론이 되니까 슬램덩크, 강백호 이것만 알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조금 공부가 필요해요 슬램덩크 요약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이 썸네일 무슨 일이야? 저처럼 슬램덩크 모르는데 보러 가는 사람이 꽤 많은가봐요 와우 저도 뭘 알아야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밖에 비와가지고 우산을 들고 왔는데 엄청 비가 찝찝하게 내려요 우산 쓰기에는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안 쓰기에는 찝찝 오랜만에 데이트인데 비가 오고 난리 비가 오고 난리 전화하고 있어? 남편 바로 만났어요 우리 오늘 딱 놀러 나왔는데 엄마가 그 쇼맥에 가가지고 반지 하나 봐달라고 운명처럼 얘기한 거야 작년에 그 쇼맥 조색필링 맞춰가지고 엄마가 되게 좋아하셨는데 같이 끼는 가드링이 세트로 된 게 있었어요 그거 하나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제 건 아니지만 대리로 껴보려고 합니다 다시 되겠습니다 갑시다 오산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나 우산 장수 같지 않니? 웃겨 오늘 룩의 비밀을 말해주고 싶어 뭔데? 커플이라고? 오늘은 커플 바지예요 남편이 선물로 사줬는데 이거 남자 브랜드 바지인데 예뻐가지고 그냥 줄여서 입고 있어요 그래? 이걸로 잘한 것 같아? 응 맘에 들어 단지 매장은 항상 올 때마다 뭔가 결혼할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 늘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그때만큼 큰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많이 얹었다고 맞아 저희들이 다 먹는데 아 그쵸? 두부 하나 필요해 어떤 두부? 찌개두부 1200원 그거 하자 짠 뭐 국물 과장은 없지? 응? 쪼메 구입하고 거든 초콜릿 맞다! 저기야 우리 그 얘기해야 돼 뭐? 저 아는 구독자님 만났어요 네? 아 뭐라고 하고 나오셨지? 잘 보고 있어요 전 진짜로 전 진짜로 저 알아보시는 분 처음이어서 그것도 놀랬지만 이 영광스러운 상황에 자기랑 딱 있었다는 게 난 너무 너무 기뻐 우리 이렇게 나와서 둘이 나왔는데 많지 않 많지 않잖아 근데 딱 자기랑 있을 때 아시는 분이 딱 이렇게 인사해 주셔가지고 너무 신기해 심장 변하네 처음 봤어 난 익숙한데 자기 반응이 내가 되게 마음속으로 놀라서 차분했던 거야 아니 처음 보는 거였는데 익숙하다 마음속으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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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이뻐했지 좀 더 멋있게 뭔가 커리오먼처럼 입고 올 거리라고 후회하고 있었어 오늘 굉장히 그래서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거 엄마 반지도 사 아 나 슬램덩크 공부했어 슬램덩크가 무슨 뜻인지 알아? 농구공이 그 농구 꼴대가 부셔질 듯이 내리꽂는걸? 슬램덩크라고 그리고 말이야 강백호가 농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알아? 아니 아니지 그런 마라책을 두 번은 봤는데 아 진짜로? 나는 그때 당시에 그 농구만화 이런 거 생각도 안 했고 난 무조건 로맨스 난 무조건 연애사랑파 나 마라책을 많이 받은 거 같은데 나 마라책 좋아하더라고 예습을 해온 결과가 어떤 날인지 이런 fosse어라 다 피다 아 문긴 하다란 카나리 매일 어 조인 수고한 어차피 교륨을 엑스케일러 예를 시련하게 응 무조건 졸레 나 오 오븐 죄송해요 이게 게재미있어요 게재미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내가 미리 꺼내 놓고 가긴 했거든 오늘 메뉴? 우리 영화 보기 전에 미리 꺼내 놓고 가긴 했는데 이제 가야 되니까 집에 냉장고터리? 많이 당하셨나봐요 오늘 점심도 털어먹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털어야될게 이만큼이나 있어 버섯 좋아해 근데 얘는 좀 퍽퍽해졌나? 카메라에는 되게 싱싱해 보이게 나오지 않아?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아 버섯은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식재료를 했어 나중에 먹어도 괜찮아? 아니야 먹어도 돼 이 정도는 아직 넌 그렇게 생각해 난 먹어도 된다 생각해 괜찮아 이상한 녀석들만 좀 빼고 응 시작합니다 응 다진 대파 2개 잠깐만 고춧가루 1.5 아 맞다 고등어 먼저 익혀야 된다 이제 하면 되지 원래 이런 거 보여드릴 때 멋있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뭐 영화보고 씻고 그러면 식을 좀 늦어서 냅다 요리를 아 맞지 약간 스피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응 올리브오일 고벌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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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어머 설탕 다 썼나? 있어? 그거는 설탕인데? 아 그거 사연이 있는 설탕이야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설탕이 필요했어 내가 무슨 요리를 하는지 근데 사람이 참 급해지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 소금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설탕이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아 그럼 소금이 섞인 설탕이네 지금 그래서 이 녀석을 어찌해야 될지 그냥 안 보고 살고 있어 그래서 그냥 단짠단짠일지도 왜요? 그렇지 않아? 진짜 너무 웃겨 저희가 내일 설날이라서 광주랑 울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명절 전에는 재료를 사도 그걸 다 활용을 못하니까 역시나 있는 걸로 이거 이렇게 익으면 남편이 만든 양념장 그리고 오븐 오븐 저희 아버지가 된장찌개에 진짜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알려준다 해서 데웠는데 다담이라는 된장찌개거든요? 이 된장만 넣어주면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빠 말대로 딱 이거 하나 놓고 끓이는데도 시냅찌개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팀장 아빠랑 제가 애용하는 꿀팁입니다 막 감자나 호박 이런 것도 넣어줘야 맛있는데 아쉽지만 다닐까? 어? 있어! 집콩만큼 남아있던 호박 다행이다 꿀꿀꿀 쪽파랑 이렇게 뿌려주면 완성 이거 써볼거야 이거 나 선물 받은거 어 뚝배기 써보자 어떻게 써? 따끈하게 먹으면 맛있는 메뉴 중 난 베스트가 무상적 된지라고 생각하거든 응 이렇게 된장찌개를 담고 응 이제 불을 붙이는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 응 이야 어때? 잠깐만 일단 이렇게 먹어보자 이렇게 먹어보자 응 보기에는 되게 이뻐 보이지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 오! 오! 기몰라! 오! 대박 대박! 뚝배기! 따끈따끈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더 좋겠다 음! 오!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오! 나 얼른 먹어야겠다 자 보겠습니다 네 오! 진짜 맛있다 형 끓을때부터 냄새가 되게 맛있었어 아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응 역시 역시 그 그 된장이 그 된장이야 엄청 맛있다 응 와 남편이 만든 고갈비 엄청 맛있어요 되게 천천히 먹어 와 거기 물 좀 마시고 먹어 맛있는거 먹으면 막 먹느라고 또 챙해가지고 걱정이야 땅이 맛있게 썼어야지 정말 뿌듯하 진짜 재밌었어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재밌었어 진짜 오늘 낮에 공부하고 갔는데 거의 내가 그 열혈 팬처럼 보고 나왔잖아 질질 울면서 나는 하나도 안 울었는데 자기만 울고 자기는 원작 스토리 다 아니까 그런거지? 응 나 슬림덩크에서 되게 좋은거 배웠다 뭐? 맞춰봐 힘들어 줄게 슬림덩크에 나오는 장면인데 응 와 저건 정말 좋은 마인드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 정우성 어 그래 합장 맞아 저에게 제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경험을 주세요 뭐 그런거였는데 오늘 슬림덩크에서 이거 봐 진짜 돋았네 나도 그 장면 인상깊게 봤어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던게 그 이거 수포 아니야? 이거 수포니까 안 보신 분들은 듣지 마세요 우리 팀 애들이 아니라 다른 우리 애들이랑 싸워야 되는 다른 팀 애가 있는데 거기 에이스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제 절에 가요 기도를 하러 가가지고 남자애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꼭 이기 해주세요 이런걸 볼 줄 알았거든 근데 걔가 저에게 필요한 경험을 주세요 이러는 거야 너무 좋은 마인드다 저건 나는 항상 매년마다 소금 비는게 똑같거든? 응 엄청 큰 행운을 바라지 않으니까 너무 큰 불행만 주지 말라고 항상 매년 빌거든요 저는 응 이제 하나 더 부추기로 했어 저한테 필요한 경험이라면 그게 뭐든 주라고 빌리기로 했어 배쳐요 근데 만약에 그게 패배워도 괜찮은데? 필요하다면 겪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되게 배운게 많은 영화였다 응 잘 먹네 진짜 맛있다 정말 너무 뿌듯합니다 내가 끓인건 고작 이 된장찌개 하나지만 어 자기야 왜왜 촛불 하나도 불이 세다 그래? 이렇게 손놀이니까 뜨거워 빨리 걔한테 사과해 어 미안하다 야 너를 무시해서 미안해 어 오케이 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먹을 수 있어 이건 다 못 먹어 보여줘 어떤 남자인지 아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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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